후후후후후후후 친구들! 빨리 와요! 오! 더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케리에요! 엘리에요! 오늘은 케빈과 케리, 엘리가 즐겁게 놀아볼거에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자! 가자! 자! 첫번째 경기는 오레가죽이에요! 친구들! 오레가죽이 둘이 알아요? 네! 바닷가를 내봤어요!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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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담배잖아요! 오빠를 안했어요! 뭔지 받아왔어요? 아! 자! 그럼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이 깃발이 넘어트리지 않고 이 흙을 조심조심 가지고 와야되요! 네! 아! 그리고 이 아래는 다양한 풀목이 퀵퀵이 들어있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선거자랑이 가위바위보! 예! 케빵! 아! 아니! 이게 뭔가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케빵 먼저 해주세요! 자! 케빵 먼저 할게요! 진짜요? 캡슐 다 가져갔어요? 이 안에 과연 캡슐이 있을까요? 있다! 자! 한 개! 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 밖에 없어요! 자! 하나! 자! 바로! 케빵! 케빵이요? 케빵이요! 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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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간 거 같아요! 케빵을 안 가져갔다면서요! 그냥 케빵이 그러니까 한번 가져갔고요! 케빵이요! 좋아! 한 개! 케빵! 아! 자! 이제 엘리 차례! 어! 욕심! 엘리님 역시 엘리 역시 엘리님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요? 아 그리고 잠깐 케빈이 한가지 말할게 있어요 오늘 케빈이 세가지 놀이를 할건데 1등 2등 3등을 정해서 정서 합산을 할거에요 여기서 1등 한 친구는 케빈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자구요? 자 한번 열어볼께요 그럼 누가 할텐데요 지금? 일단 엘리가 꿀찜 그리고 케리랑 케빈이 한번 해봐야해요 아 진짜요? 모래 두번 가져가기 첫번째 할 때 가져올대요 용기에 모래를 가득 채워서 가져오기 헐크 손으로 모래 가져오기 케빈하고 케빈이 바로 시작해볼께요 가위바위보 예 자 케빈은 첫번째 용기에 모래 가득 채워서 가져오기 용기 주세요 아 엘리 준비되어있어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가져오는거에요 이 정도면 용기에 채운거죠 케빈이 어 케리도 있잖아요 두 번 바꿔주세요 아 그럼 두 번을 하면 되요 우와 화이팅 한번 두 번 자 케빈 차례 짜잔 됐어요 케빈 차례 두 번째 오오오오오 좋아 뭐가 내려서 eff drunk 오오오오오오오오호 אם 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muss 그래요. 자 1등은 3점, 2등은 2점. 골지는 1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끝났고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바로 청기백기 게임이에요. 예전에 케리랑 케빈이 청기백기 해봤죠? 네! 케비가 이겼어요! 네! 케비가 이겼죠? 네, 청기백기 잘해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아 그러면 많이 맞겠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틀리면 틀린 친구가 있잖아요. 셋이 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케빈만 틀릴 수도 있고 둘이 틀릴 수도 있고 바로 벌칙 물이 나와요. 그래서 케빈하고 케비, 엘리가 이렇게 이쁜 보이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백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마. 첨기 내려, 백기 올리고 청기 내리지 말고. 첨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마. ё 하나도록. 자, 이렇게 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틀려요, 우리. 여기는 단판이에요. 온전 틀린 사람이 꼴찌.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한 명을 가져볼 거예요. I'm ready! I'm ready! Let's go! 케빛만 백기 내려. 케빛, 천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마. 천기 내려. 백기 올려, 천기 내려.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마. 자, 이렇게 되면 케리 볼지. 자, 이제 케리와 엘리가 1등, 2등을 준비 시작! 백기 올리지 말고 천기 내리지 마. 백기 내려, 천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천기 올려. 엘리, 천기 올려. 엘리, 천기 올려! 엘리, 천기 올려! 엘리, 천기 올려. 자, 이렇게 하면은 엘리 3점. 케리 2점. 케빛, 1점. 케빛, 1점. 자, 이렇게 해서 총 정수로 확산해 볼게요. 네. 엘리, 1점. 4점. 케빛, 1점. 오, 케빛도 4점. 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1, 2, 3등이 정해지겠네요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경기로 넘어와볼게요 고! 자 마지막 경기는 양궁놀이에요 뭐야? 양궁 알아요? 네! 오! 자 그리고 각자 웹패드를 쓰고 있죠? 네! 여기서 랜덤으로 뽑으면 물이 하고 흘러내려요 네 자 게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돌림판이 있어요 20살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돌림판이 삥삥 돌다가 양궁을 써서 딱 맞췄는데 네 자신의 캐릭터 아니면 다른 캐릭터의 얼굴이 나오면 네 하나씩 핀을 뽑아줘야 돼요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물을 맞는 친구가 꼴찌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대결해서 3등, 2등, 1등 나눌 거예요 자 마지막 경기 지금 4점, 4점, 4점이니까 여기서 1등이 바로 나누시겠죠? 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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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은 엘리가 먼저 네 자 엘리가 썼는데 엘리 캐릭터 맞았다 저는 본인도 뽑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엘리 자 캐리가 돌려줄 거예요 준비 자 캐리 돌려주세요 wor убий에요 가Pre인 로무 박력 자 MARY 개밍이 한번 뽑아볼게요 엘리가 뽑아줘요 하나 둘 셋 ه 오 어 어 로du 오 웃는다! 자! 두 번째는 캐빅이죠! 자! 캐빅은 파란색으로 쏠거예요! 누굴 맞힐까요? 캐리! 물! 나와라! 캐리! 오! 자! 이번에는 바로 캐리 차례! 캐리! 캐빅! 와! 엘리가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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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바로 엘리 차례! 자 엘리 부탁해요! 누군지 알죠? 오! 맞아요! 누군지 알죠? 다 케미 준비됐나요? 오! 돌릴 준비는 뭐예요? 아, 네! 마주키! 네, 진짜! 하나, 둘, 셋! 그렇지! 롤쑤, 롤쑤, 이럴수가! 자, 발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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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젤도요! 자, 케미 차례! 케미 차례! 자,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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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있어? 아! 아! 가자! 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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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나왔어요 자 이제 캐리 차례 캐리 이상해 캐리 나왔어 캐리 나왔어 캐리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캐리가 꼴찌했어요 3등 축하해요 캐리 머리끼리 다져줬어요 자 여기서 바로 그 1등을 정해야 하니까 바로 엘리 시작해볼게요 준비 돌려주세요 왔어요 캐리 자 나온나 개빈 로빈 안 나옵니다 이거 뭔갈였어 이거 왠지 캐빈이 준비한 게임이라서 아니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 나온다 하나 둘 셋 헨리 어떻게 해요 더 사야죠. 예 이렇게 해서 케빈 1등. 진짜 딱. 자 이렇게 해서 케빈이 오늘 1등 했어요. 자 처음에 말했듯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있죠. 케빈! 주세요. 오! 엄청 무섭다 보여. 밀리는 cannot carry. singing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 꼬마의 엔디, 에리이요! 고마 캐빈, 에리이요. 자, 그럼 어디 볼까요? 안녕, 켈리예요. 별은이에요. 안녕, 케미와 제작아주 친구들의 켈리예요.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뭐지? 켈미 얼굴 있다. 왜? 케미가 얼굴 있다고 하네.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알아요. 어, 소개해 줄래요? 이거 워터팡팡이라고 해서 친구들, 막 햇빛 밖에 나가기 전에 얘 팡팡팡 하고 나가는 거예요. 팡팡팡. 어, 되게 촉촉하죠? 오, 시원해요. 아, 이거 이제 내가 볶아주겠네. 자, 이렇게 되면 켈미가 하나씩 줄게요.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켈미 얼굴에 보던 켈리예요. 글자를 세고는 켈리. 자, 이렇게 선물도 사이좋게 가져야 돼요, 친구들. 알았죠? 자, 오늘 켈미가 켈리, 엘리가 신나는 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켈미가 켈리, 엘리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